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Sequential Circuit의 디자인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패러들 중에서 예제를 이것저것 했었는데 책에 나와있는 예제를 중심으로 해서 HD의 설계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코드가 나와있긴 한데요 지금 코드가 이게 있고 이것에 대한 예제도 했었고요 이런 카운터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같이 간단하게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일부러 따로 준비를 안했어요 그냥 같이 하면서 에러가 생기고 해결하는 것들을 같이 해보려고요 저도 따로 준비 안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기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될 텐데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5.8장이니까 5.8장으로 해서 HDL 코드를 한번 이 폴더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폴더를 보면 다 영어로 되어 있고 공란이나 한글, 특수기호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도 주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델심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스튜던트 에디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튜던트 에디션이 있고 이제 정품이 있는데요 SE 뭐 이런 거 있는데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쓰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마 컴파일 속도가 좀 더 빠르고 그리고 이 제약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컴파일 속도에 좀 차이가 날 거예요 그 밖에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일단은 프로젝트를 좀 만들겠습니다 시작이 이제 프로젝트니깐요 뉴 해서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기존의 프로젝트는 다듬은 되고 프로젝트 로케이션을 찾아야 되겠지요 5.8 여기 OK 해서 하고 프로젝트 이름은 그냥 뭐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리고 새로운 파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create new 파일을 해서요 베리로그다 라고 알려주고 그냥 뭐 테스트 원으로 할게요 파일 이름은 또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v인데 .v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해서 이렇게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이제 설계를 하면 되는데 뭘 설계를 하느냐 이제 요거를 설계를 해야 되겠지요 요거를 설계를 합니다 요거를 네 어 이거를 보면서 설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보면서 할 수가 뭐가 있나모르겠네 한번 줄여가지고 최대한 화면에 나오는 정도로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요것도 약간 좀 옮겨가지고 이렇게 조정해가지고요 요정도 요 안에만 나오게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 그래서 이제 모듈 하나하나 치면 괜히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냥 해보죠 그래서 뭐 디텍터 이게 지금 111 디텍터니까 111이다 하고요 인풋이 클락하고 클락하고 리셋 있고요 데이터 인풋이 이렇게 있겠죠 약간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하고 다를 수 있는데 뭐 그게 상관 없겠죠 아웃풋이 음 데이터 아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통 아마 이런 식으로 많이 할 거에요 이렇게 예 걸어주를 안 열었네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뭐 아 모듈이 아니고 이제 파라미터 정의를 해야 되겠죠 요거 스테이트 각각 하나하나 해야 되니까 그래서 파라미터를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s0를 해서 어 이 위트고 난 그냥 이렇게 데시멜로 한번 해 볼게요 책에는 바이너리로 되어 있는데요 파라미터 해서 s1이 2에 아 이거는 뭐 바이너리로 1 0 이다 아 0 1 이다 이렇게 섞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d1이고 이거 이제 복사해서 쓰도록 하죠 2 3 이다 각각이 이것도 바꿔줘야 돼요 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립플랍을 정의를 해줘야 되니까요 레지스터고 지금 이 비트니깐요 이 비트고 스테이트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설계할 준비가 다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넥스트 스테이트를 결정하는 로직 플러스 플립플랍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ALWAYS 문을 써서요 어 골뱅이 해주고 어 퍼지티브 에지에서 이제 어 동작을 하는 클락을 정의를 해야 되고 네거티브 에지에서 동작하는 리셋을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 여기 뭐 비기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책에는 없으니까 if 해가지고 어 이 리셋 신호가 0이면 여기 두 개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개 0이면 어떻게 되냐면 리셋이 되야 되니까 자 스테이트를 어 아 s 제로로 초기 스테이트로 여기 지금 여기 여기 나와있는 여기 초기 스테이트로 이렇게 되돌리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 이제 정상적인 클락이 들어간 그런 동작이기 때문에 이제 클락에 대한 동작을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스테이트 도는 걸 정의를 해야 되겠죠 케이스문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문에서 어 스테이트 해서 이제 스테이트가 처음에 s 어 제로일 때 s 제로일 때 아 이걸 나눠서 이렇게 설계할게요 s 제로일 때 만약에 어 데이터 인풋이 아 여기서 지금 0이면 제자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1이면 s1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1이면 어 다음 스테이트를 s 1으로 이렇게 어 이동을 합니다 이게 조금 원래 이렇게 하는게 정석인데 그냥 편의상 좀 편하게 코딩을 하려면 요렇게 하겠죠 요렇게 요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아 스테이트는 s 제로다 요게 이제 요걸 요거 요 첫번째 스테이트를 어 코딩을 한 거예요 요 입력이 1이면 다음 스테이트 s 1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자리에 머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했으니까 이제 요거를 그냥 복사를 해서 쓰도록 할게요 s 이제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 주고요 1 2 3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보면 s 이제 1에서 보면 1이면 s2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1일 때 s2로 이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아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헷갈린다 그럼 여기다가 좀 써주세요 이게 초기 스테이트다 그리고 음 요 스테이트가 이제 1이 들어온 스테이트고 s2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1일이 들어온 스테이트고 s3 스테이트는 1일 1이 들어온 스테이트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면 여러분들 또 코딩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요 자 s1에서 0이 들어오면 s0로 갑니다 그래서 s0 그대로 수정할 필요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s2 스테이트에서 1이 들어오면 s3 스테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s3 스테이트로 어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음 s2 s2에서 역시 0이 들어오면 0으로 이동을 합니다 s0 스테이트로 이동하고 s3 스테이트에서 이제 1이 들어오면 제자리에 머물죠 이렇게 제자리에서 계속 출력을 1로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s0로 갑니다 요렇게 해서 always 문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always begin을 했으니까 여기 end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근데 아 먼저 end 케이스부터 해줘야 되겠죠 end 케이스 해주고요 그리고 end를 합니다 요 end는 그 always를 위한 end입니다 그쵸 헷갈리면 좀 써주고 주석들 자 이렇게 해서 음 스테이트 이동과 플립 플랍의 어떤 그 저기 어 플랫 플랍 자체를 코딩을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아우픈 로직을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그냥 책처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begin 하고 end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는 웬만큼 설계할 땐 다 해줘요 그냥 습관처럼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 if 해서 state 가 언제일 때만 s3 state일 때 일때만 데이터에 어 아웃이 이제 1이구요 어 1이라는 출력이 나가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아 dout이 아 0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 바이너리 0으로 출력을 한다 이렇게 여기서만 1이고 나머지는 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케이스 문으로 해줘도 상관없어요 케이스 문으로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경우에는 요렇게 할 수도 있지만 좀 이미 설계해 놓은 걸 그냥 이용하려면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어 집어 넣어줘도 돼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워버리는 거죠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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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고대로 쓰면 되거든요 이렇게 d out이 s0에서는 0이죠 0이구요 1일 때도 0이고 2일 때도 0이고 3일 때만 1입니다 요렇게 해줘도 됩니다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쓰고 싶을 때는 이제 그대로 써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 이제 설계가 끝났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음 그 테스트 벤치를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계가 끝났으니까 이제 엔드 어 모듈해서 설계가 끝났음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테스트 벤치를 여기다가 짜겠습니다 뭐 모듈해서 어 지금 디텍터 111에 테스트 벤치다 자 이렇게 해 줬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으 으 으 요 값들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요 그대로 복사해서 쓸게요 복합 복사해서 어 넣어주고 요게 이제 인풋이 아니고 레그고 아웃풋이 아니고 아웃풋이 아니고 이제 어 와이어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번 그 설계에서의 그 시그날 네임하고 테스트 벤치의 시그날 네임을 구별하기 위해서 TV라고 한번 붙여 볼게요 다 이렇게 예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연결을 해야 되겠죠 인스턴시에이션을 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자 설계한 회로를 불러옵니다 디텍터 111 111을 불러오고 뭐 이름을 언더더 테스트다 UTT다 라고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어 포트들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통은 어떤 식으로 잘 하냐면 점 CLK TV 를 가 아니고 TV 이게 아 CLK TV에 연결된다 콤마 점 어 리셋은 음 리셋에 TV에 연결이 된다 데이타 인풋은 음 데이타 인풋에 TV에 연결이 된다 데이타 아웃 아웃은 데이타 아웃 TV에 연결이 된다 라고 보통 이런 식으로 잘 써 줘요 이게 이것도 사실은 그 코드 잘 짜는 사람들은 요거 다 줄을 요렇게 에 맞추겠죠 요렇게 아 그 보기 좋고 아 그리고 어 전문 에디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게 훨씬 더 추후에 디버깅도 쉽고 어 코드를 차후에 활용할 때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줄을 다 맞춰요 예 왜냐면 이거 블럭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세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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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블럭 지정이 됩니다 좋은 그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편집기 좋은 것들은 저번에 우리가 소개했던 그 서브라임도 마찬가지고 세로로 블럭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세트로 이런 그 코드의 일부분들을 복사하기가 되게 쉬워요 할 수 있어요 아마 뭐 아는 학생들은 알 것 같은데 지금 뭐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19, 20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뭐 C도 배워보겠으니까 이렇게 보면 요렇게 사각형 형태로 코드의 중간을 복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되게 코딩할 때 되게 편해요 뭐 칸 띄우고 여기 있는 코드 일로 복사해 오고 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 좀 전문적인 프로그래머나 설계자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띄워놔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클락 리셋을 어 정의를 해줘야 되니깐요 이니셜에서 이니셜 이니셜 비긴 해서 여기 이제 클락 리셋을 정의를 합니다 이제 클락도 0으로 처음에 초기화를 해주고요 리셋도 초기화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리셋을 뭐 20에서 리셋이 이제 0으로 아 이게 보통 리셋은 1로 해줘야돼 일로 일로 그래서 20 이라는 단일 시간이 흐른 다음에 0으로 초기화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20 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리셋을 되돌립니다 음 그리고 이제 클락 같은 경우는 뭐 always 문을 써도 되고 뭐 다양하게 써도 되는데 책에서는 지금 포에버 문 썼는데요 똑같이 한번 그거는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10으로 해서 아 이거 난 5로 해볼게요 5로 해서 클락의 TV는 클락의 TV 다 반전시킵니다 그니깐 여기서 그 클락의 주기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이라 10이 되겠죠 엔드 해서 이게 이제 클락과 리셋에 대한 이니셜 문에 대한 것이고요 미니셜 해서 또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인풋에 대한 음 정의를 해야 됩니다 d 인풋에 db 0으로 한번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너무 지금 코드만 짜니까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거를 추가를 해 볼게요 지금 다 하지 말고 한번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어 테스트벤치를 짰는데 지금 테스트벤치에서 사용되는 요 시그날의 이름은 언더바 TV가 붙어 있습니다 설계에서는 없고요 보통은 구별해 주는게 일반적입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잘 쓰진 않아요 이제 저장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도록 할게요 시뮬레이션에서 스타트 시뮬레이션 해서 아 스타트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컴파일 해야 되겠죠 예 뭐 하는지 모르겠네 컴파일 예 컴파일은 에러 났네요 봅시다 자 브이로그 브이 여기 보면 어 뭐가 막 나왔는데 44줄 44번째 줄에 신텍스 에러 뭔가 세미콜론 빠뜨린 것 같습니다 44에 이거 다 잘못 넣었네 여기다 넣었지 다시 저장하고 다시 컴파일 또 에러 일리걸 레퍼런스 점 넷 디아웃이 디아웃이 아 디아웃을 레그로 선언 안 해줬네요 아웃풋에 레그를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쵸? 이 올레이즈문에서 정의되는 출력은 전부 레그라고 한번 다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다시 브이로그 자 이번에는 에러가 없습니다 브이로그 없고 반복되는 명령어는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자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겠습니다 스타트 시뮬레이션 그러면 이제 제대로 다 만들어졌구요 모듈들이 TV 이럴 가지고 오케이 하면 짠 하고 떴습니다 예 자 여기서 지금 웨이브 창이 있고 여기 이제 요것들이 있는데요 요것들을 다 하나하나 선택을 해서 옮겨 주구요 예쁘게 배치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클락이 제일 리셋이 제일 위로 가고 클락 인풋 아웃풋 요런 순서로 했고 여기에 한번 시뮬레이션 일단 간단하게 해보면 런 한 100 100은 너무 많나요 50 자 런 50 해보면 요렇게 제대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런 100 런 100 음 봤더니 아 제대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력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한번 입력들을 넣어보겠습니다 실제로 D 인풋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음 한 100이 지난 다음에 D 인풋의 TV를 1로 바꿔주구요 그 다음에 요거를 여러분들 테스트할 때 막 한번에 다 코드 짜가지고 돌리려고 하지 말구요 음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확인하면서 하기 바랍니다 30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3개 이제 3주기만큼 어 지난 다음에 다시 0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1을 3번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제일 기본적인 동작인데요 요렇게 만약에 해줬다 그러면 111이 들어갔으니까 찾아내야 되겠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111을 진짜 잘 찾아내라 그래서 다시 컴파일하고요 다시 컴파일하고요 컴파일했고 그 다음에 리스타트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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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해서 다시 하고 런 200 정도 돌렸습니다 그래서 111이 딱 돌아갔더니 111이 되니깐 여기에 출력이 1로 뜹니다 아주 잘 떴죠 아 근데 나는 여기서 지금 설계한 것에서 그 그 제대로 이 스테이트가 돌아가고 있는지 보고 싶다 라고 하며 스테이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아 리스타트 마이너스 F 해서요 런 200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예 확대해서 보면 1 2 3에서 딱 출력이 1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잘 됐고 그러면 다시 0이 0 스테이트로 돌아갔죠 이거를 레딕스를 만약에 내가 음 뭐 언사인드로 해서 이제 십진수를 보면 0, 1, 2, 3 잘 돌아간 걸 볼 수 있구요 그러면 내가 한번 더 동작을 이제 시켜보고 싶다 라고 해서 또 이제 동작이 되는지 50 있다가 30으로 다시 했고 몇 개를 넣어 볼게요 50 있다가 이번에는 그 좀 여러 번 60 동안 음 이를 만들어서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컴파일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요 하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리스타트 마이너스 F 하면 다시 초기화가 된 거구요 여기서 런 음 600 너무 많이 했네 자 여기 보면 요 첫 번째 어 잘 됐구요 시뮬레이션 두 번째 또다시 반복적으로 잘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보니까 112를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연속적으로 1이 들어가니까 다시 요렇게 어 제대로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만약에 어 1이 한 번씩 한 번 들어간 경우 두 번 들어간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제대로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이 들어갔고 딱 한 주기만 넣었구요 여기서는 두 주기만 넣고 여기서는 다시 어 세 주기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거쳤습니다 그러면은 음 다양한 1이 한 번만 들어갔을 때 1이 두클락 들어갔을 때 세클락 들어갔을 때 모두 다시 한번 테스트가 가능한 것인데요 브이로그에서 컴파일하고 그냥 여기서 그 컴파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컴파일 해줘도 상관없구요 그 다음에 어 리스타트 마이너스 f 하면 어 초기화가 되었구요 브이로그 아니 런 해서 시뮬레이션 합니다 500 어 런 300 정도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는 이제 3개 들어왔을 때 제대로 입력이 1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들어가니까 어 하나 들어갔을 때는 1스테이트로 갔다가 다시 이제 초기로 돌아가 버리죠 그리고 여기서는 두 개의 1이 들어왔으니까 2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초기 돌아가 버리고 다시 3개 들어왔을 때는 1이 출력을 1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 그 아직도 모델심과 설계에 약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그냥 같이 다 이렇게 처음부터 짜는 것을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자 그리고 다음에 아 이게 이것만 하면 너무 저기 지루하니깐 끊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코드 그 다음에 아 어떤 예제냐면 요 예제인데 요거는 지금 예 요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코드를 이제 짜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거 코드는 짜놓지 않았어요 원래 없어요 여기 그래서 짜야 되는데 요거 짜는 거는 어 이 지금 코드를 짜서 다시 하나 하도록 하죠 자 제가 잠깐 멈추고 코드를 그냥 간단하게 다도 아니고요 그 일부만 짰습니다 지금 뭐 해 놓은 건 별다른 건 없고요 그 앞에서 봤었던 우리 코드랑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그 요렇게 스테이트를 늘렸습니다 늘렸고요 이제 7까지 있으니까 음 이 플립 플랍이 한 비트 더 있어야 돼서 요거를 지금 늘렸습니다 이렇게 어 늘렸고요 그 다음에 요기도 그냥 늘려 놨어요 이렇게 4 5 6 7 어 출력은 아직 수정을 안 했고 테스트 벤치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요 여기서 요것만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그 강의하면서 이야기 했지만 이게 그 코드 하나만 있으면 그걸 조금 조금씩 바꿔 가지고 계속 그 설계를 하면 된다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출력은 아마 지금 2비트니까 우리 여기서 출력이 어 2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출력은 바꿔야 됩니다 미리 좀 바꿔 놓을까요 매그 해서 2비트니깐 1 다운 투 제로 요렇게 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를 요걸 정의를 해야 되는데 요게 지금 아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거를 그 여러분들은 강의 그 자료를 좀 음 따로 보면서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얘만 잠시만 얘만 좀 떼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다른건 필요 없고 요것만 하면 되는데 요 요 부분만 요거를 잠시만요 솔직히 이게 뭐 그 시퀀셜 서킷에 대한 원리 알고 나면 사실은 코드 짜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뭐 디지털 롤리베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짜면 됩니다 그냥 이 그림 보고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뭐 어려운게 없어요 이게 이게 이 그림을 보도록 하죠 아 처음에 s0가 이제 초기 상태인데 이 이니셜 상태 0인 상태고요 이제 1이 들어오면 s1으로 갔습니다 1이 들어오면 s1으로 가고요 그렇지 않고 아 이제 0이면 제자리에 머무는 거 요거 똑같죠 왜냐면 지금 이게 111은 그 디텍션 하는게 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앞서서 작성한 코드가 거의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s1에서는 이제 1이 들어오면 s3로 가는 걸로 여기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꿀게요 1이 들어오면 s3로 가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그 차분히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0이 들어오면 s2로 갑니다 0이 들어오면 s2로 간다 되게 쉽죠 그리고 또 이제 s2에서 1이 들어오면 s4로 간다 1이 들어오면 s4로 가고요 0이 들어오면 s0로 갑니다 그대로 가고요 s3에서는요 여기 s3에서는 이제 1이 들어오면 s7로 갑니다 1이 들어오면 s7로 가고요 그리고 0이 들어오면 s6으로 갑니다 0이 들어오면 s6으로 간다 네 그림 그리듯이 그대로 합니다 이 스테이트를 막 왔다갔다 해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자 s4에서는 1이 들어오면 s5로 갑니다 1이 들어오면 s5 0이 들어오면 s2로 갑니다 0이 들어오면 s2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랑 똑같죠 그림을 코드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냥 s5에서는 1이 들어오면 여기로 가죠 여기로 s1 1이 들어오면 s1으로 가고요 0이 들어오면 여기 s0로 갑니다 s0로 갔고요 그 다음에 s6에서는 1이 들어오면 s1으로 갑니다 1이 들어오면 s1으로 가고요 0이 들어오면 s0로 갑니다 0로 가고 s7에서는 이제 1이 들어오면 여기 s1으로 가고요 여기 s1으로 가고요 여기 s1으로 가고요 0이 들어오면 이렇게 s0로 이동합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덮어 씌우겠습니다 덮어 씌워줬습니다 자 됐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출력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출력은 이제 케이스 문을 쓰지 말고 if 문을 써 가지고 이번에 하겠습니다 if에서 state가 처음에 이제 0 0 0 111이 되는 state가 뭐냐면 이 s7이죠 그래서 state가 s7이면 d out이 우리가 0 1이다 이게 아니고 ebt에 0 1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복사를 해서 else if else if 해서 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else가 있겠죠 else 그렇지 않은 경우는 d out은 무조건 다 0 0일 테고요 이렇게 그리고 음 여기 지금 111을 찾은 경우고요 그리고 두번째가 110을 찾은 경우 110을 찾은게 s6입니다 s6 s6 s6이면 state가 s6이면 출력이 예 1 0이다 이게 110이고요 그 다음이 1011 1011을 찾는 경우입니다 요거 1011을 찾는게 s5입니다 s5 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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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 s7 s5 테스트 벤치 입력이 들어가더라도 아마 이 위에 두 개는 확인을 할 수 있는 패턴이 충분히 입력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시뮬레이션을 좀 멈추고요. 스탑을 하고 엔드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키워가지고요. 이제 컴파일을 또 하고요. 브이로그 컴파일 또 뭐 실수했네. 세미콜론 빠뜨렸고요. 저장 다시 이걸로 해볼까요. 컴파일 올 또 에러가 있는데요. 보면 또 뭔가 저장을 안했나? 컴파일 올 이번에는 3비트니까 3으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세로로 블록코딩이 가능하면 지금 이 2라고 쭉 세로로 쓴 걸 한 번에 선택해서 세로로 고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지원을 안 해요. 그게 되는 에디터가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쪽에 해외 됐고 compile all 자 고쳐졌고요 이렇게 엔드케이스가 남아있어가지고 에러가 났었는데요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아 시뮬레이션 한번 보세요. 지금 컴파일 했는데 이거 좋은 예제 같은데 컴파일 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죠 근데 시뮬레이션 하면 이제 에러 날 겁니다 자 요거 멀티라고 내가 이름을 정했는데 이번꺼 멀티를 오케이 하면 문제가 이게 시뮬레이션 되면 안되는데 왜 되지? 좀 이상한데 왜냐면 지금 출력이 2비트라서 2비트를 늘려야 되는데 얘가 실제로 동작시키면 잘 안될거에요 이게 2비트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도 좀 어 내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하면 안될거에요 다시 브이로그 해서 해주고 다시 예 했습니다 디아웃 포트가 지금 워닝이 떴는데요 음 포트 사이즈가 안 맞다고 되어있는데 디아웃 여기서 포트 사이즈를 맞췄는데 왜 계속 뜨지 두 비트 맞췄고 여기서 두 비트로 해서 디아웃 TV를 디아웃 하고 맞췄는데 시뮬레이션을 엔드 하고 다시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컴파일을 하고 다시 컴파일을 하고 아 아 아닌데 맞는데 아 아 틀렸구나 예 한가지 틀렸습니다 뭘 틀렸냐면 잠시만요 멀티에서 요것에 이게 아니고 멀티를 불러와야 되는데 지금 불러오면서 뭔가 포트가 안 맞는다고 한 게 요거 때문이었어요 네 고쳤습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다시 R E S T 아 V 다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요걸 가져오고요 기본적으로 스테이트 정도는 우리 가져와서 보도록 합시다 자 스테이트 정도는 가져왔습니다 포트들 다시 한번 열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런 아까 한 우리가 한 600 정도 이렇게 해보면 자 한번 그 신호를 분석해보도록 하죠 같이 음 지금 111인 경우에 111인 경우에는 01 이 출력이 돼야 됩니다 그죠 요거를 바이너리로 볼게요 출력을 01 출력이 떴습니다 그쵸 잘 됐습니다 여기 01 떴고요 111인 경우는 01 여기 요 부분에서 01이 떴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제대로 되는 걸 볼 수 있고 지금 요것도 111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111을 연속적으로 신호를 보지 않고요 끊어서 보기 때문에 여기서만 01 뜨고 또 여기서만 01이 떴습니다 아주 이것도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동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0이 지금 110이 입력됐으니까 110일 때는 10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도 잘 된 코드입니다 그쵸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된 걸 볼 수 있는데 한 가지가 검증이 안 됐어요 뭐가 안 됐냐면 요거 1011이 입력됐을 때 111을 못 봤는데 요거를 하나 패턴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11이니까 일단 요 패턴을 쓰면 될 것 같은데요 1011 11해서 두 번 정도 넣어볼게요 그래서 1 1이 들어가고 한 클럭 동안 1이고요 0 1 1 0 1011이 요렇게 되어야 되고요 100이 있다가 1 0 1 1 해서 두 클럭 요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넣었습니다 1011을 두 번 넣었습니다 V 그래서 자 해서 run 1000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웨이브 보면 여기 보면 1011 넣었을 때 11이 나오는지 보면 1011 들어갔을 때 여기 11 출력이 제대로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마지막 거에서도 1011 들어갔을 때 11이라는 출력이 여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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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계한 것이 제대로 회로로서 동작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앞에서 봤었던 이 정도의 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이해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려낼 수 있으면요 누구나 요 코드 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정해진 룰에 따라서 써주면 되고요 요걸 할 수 있다면 여러가지 패턴이나 여러가지 다양한 입력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각각 처리해 줄 수 있는 동시에 이렇게 여러개의 패턴에 대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요러한 그 코드도 누구나 짤 수 있겠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만 그려주면 동작을 그냥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동작을 순서대로 하나씩 따져보면서 그림을 그리면 되고 그림을 그렸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 그림상에서 내가 수업시간에 했던 것처럼 패턴을 넣어가지고 동작이 제대로 된다 라고 하면 코드로 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면 시뮬레이션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고요 요게 이제 요 동작 자체가 지금 각각 스테이트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뭐 신호등에 불을 켜는 그런 각각 하나의 스테이트다 그 신호등이 불을 켜는 다양한 그 이제 시간 순서에 따라가서 다양한 패턴이 있는데 그것들을 각각 정의하는 그런 스테이트라고 하면 신호등 불도 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요 입력이 만약에 자판기의 동전이다 입력 입력 동전 입력이다 라고 하면 자판기 컨트롤러도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응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만 더 확장하면 진짜 대부분의 모든 제어기는 다 설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우리가 다음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요 이제 후반부에 요런 거를 실제로 그 FPGA 넣어가지고요 실제 칩으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서 그것을 동작시키는 것을 해볼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칩으로 설계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하는 일인 것이죠 그게 시스템 반도체 개발 방법 개발 방법이고요 자 지금 카운터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이게 지켜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동영상 보면서 여러분들 멈추면서 한 번씩들 따라해보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이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